코웨이가 다가오는 개물년 설날을 맞아 다양한 혜택을 담은 설맞이 대잔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는 22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는 코웨이 자사물인 코웨이닷컴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세뱃돈 증정과 함께 다양한 명절 선물을 경품으로 제공합니다. 세뱃돈 받기 이벤트는 코웨이 제품 구매 고객들 중 선착순 20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을 증정합니다. 또한 새해 소망 이벤트로 가장 이루고 싶은 새해 소망을 선택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홍삼 선물 세트 등 선물로 줍니다.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를 위해 할인 프로모션도 마련했습니다. 2월까지 코웨이 비렉스 시그니처 안마이자를 포함한 안마이자 3종을 대상으로 신규 렌탈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코웨이 노블 인덕션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